이 아름다운 땅에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마나부가 새 있는 한 마을에 들렀다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봄 농사 준비로 알리 씨는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다 그런데 알리 씨 부부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 농촌처럼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알리 씨가 집안 곳곳을 소개해줬다 역사가 오래된 집 난방은 난로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다 지중해 기울아 거울이 짧기 때문이다 대신 벽이 두꺼워 바깥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준다고 한다 식사 준비가 한창인 부엌 이 마을에 집집마다 있다는 전통 화덕이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요리를 한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닭고기 이슬람교가 90% 이상인 터키에선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주로 먹는다 푸짐하게 한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두 보였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항상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알리 씨 가족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터키의 전통 가정식은 새롭고 따뜻한 경험이었다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차를 내온다 터키의 전통 홍차 차이다 터키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기호식품 차이 세계 홍차 소비량 1위가 바로 터키다 따뜻한 차 한잔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있기에 고된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게 아닐까 알리 씨 가족과의 따뜻한 만남을 뒤로 한 채 다시 길을 나섰다 예전투로 계살대 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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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